관호 타노스 엠티비파크 여기가 진짜 싱글 대회가 열리는 구간입니다 스타트 구간을 스타트에서 다운부터 시작하는군요 그 보니까 이렇습니다 여기 딱 써있죠? 학교에서 여기까지가 3.35 퍼레이드 구간입니다 3.35 퍼레이드 구간 인도 퍼레이드 구간입니다 이 구간에서 몸을 풀고 아까 보신 스타트 지점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시작! 지금부터 여성통합 수퍼그랜드3 에이버 1가 1 출발하겠습니다 여성통합 수퍼그랜드 출발하겠습니다 일단 출전 종목이 뭡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이 바이크 속도 해제 투어 속도 25km는 경쟁 그래 합니다 이 바이크는 나이와 구름이 통합이고 여성부 통합 그래 하기로 했습니다 안전하게 이 대회는 출국대회는 시즌 나쁘고 다치면 안되니까 그냥 관호파크 비동파크 한번 즐긴다 생각으로 보세요 그러면 재미있습니다 아주 그리고 시장에 가서 서로 의견 교류하고 서로 상관에 교류하는게 목적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들으셨죠? 출발 순서 출발 순서 출발 순서 말씀해 주세요 회장님 뛰었나 빨리 회장님이 출발 순서 한번 출발 순서 출발 순서 출발 순서 모르겠네 일단 출발 순서 출발 순서는 부배요 부배로 4분 5분 단지로 출발합니다 4분 5분 일단 45세 이하 45세 이하 55세 이하 55세 이하 65세 이하 65세 이상 그리고 여성부 시니어 학생들이 통합 출발하고 이바이고 출발합니다 출발 이리 오나 자 지금부터 비룡 가로파크 답사 택수 출발합니다 자 그 안전하게 한겁니다 지금 여기에서 스타뜨리 시킬겁니다 아마 수수부회장이 출발 5초 전 5 4 3 2 1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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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고 답사 시작 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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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즌1 앞두고 몸이 재산이니까 그냥 즐긴다는 생각으로 우리 모두 즐겨봅시다! 바로 출발부터 다운이니까 엄청 좋죠? 스카트부터 다운입니다! 가민을 참 스태프해서 새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몇 주인지 다시? 다시 가요? 그거 한다는 거 진짜 깜짝했네 그죠? 거기서부터 누구야? 거리 지점이 된다고 처음부터 다시 시켰어요 얘가 재고 있는데? 어? 얘가 재고 있는데? 어 얘가 재고 있어 처음부터 네 여기까지 500m 아이고 나도 다 운영해봐서 알지? 어 다 했어 다 나도 아까 그거 했다니 깜빡해버렸다 아 가 네 그거 무리하지 말고 안되면 그냥 글발해 아 깜빡해 어 어 일곱 UND? 어 아 아 아 아 으 아 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카치 어, 전에 대회는 좌측으로 갔었는데 이번 싱글 대회는 오로지 싱글 위주로 와, 여기도 다 다져 놓으셨구나 이렇게 해서 도로가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도로가 아까 8km, 1km 안되서 안 내려오고 여기서 이제 좌회전을 해서 도로 어필을 잠깐 탄 다음에 비룡 싱글을 가는거죠 렛츠 고고 와, 여기서 이렇게 나올걸요 어? 아마도? 네 네 어떤 걸 다 알 것 같다 아아 아아 우린 너무 완벽하게 모든 게 다 잘 맞아서 다 끝나 환정일들 네가 날 떠나가 버릴꺼워 잘해, 감사합니다. 호동샷 마음을 들킬 것 같아 우린 너무 완벽하게 모든 게 다 잘 맞아서 가끔한 확정이 돼 네가 날 떠나가 버릴까 봐 슬퍼 없는 바른 걱정 따윈 생각하지 말기로 해 우린 기다렸던 때에 있던 날이야 일단 바치고 내려와 여기 신구가인데 여기도? 일단 여기 앞에 맞추게 우린 너무 완벽하게 모든 게 다 잘 맞아서 가끔한 확정이 돼 네가 날 떠나가 버릴까 봐 슬퍼 없는 바른 걱정 따윈 생각하지 말기로 해 우린 늘 기다렸던 때에 있던 날이야 여기가 이제 네, 최고 비룡 타노스 파크장입니다 우측으로 힘듭니다 길바구가 있는데 저한테 손 좀 돌리고 가야 돼 아이고 힘들어 자, 우리 박경화 선수 언니 도전! 도전하십니다 도전! 도전하십니다 아휴, 저기로 뺏었습니다 자, 올라가시다가 아마 저도 뺄 거예요 뺐나 뺐어 저 대회때도 뺐었으니까 차가 안 오는 관계로 지금 이렇게 여기서 다 보고 돌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번 치고겠다 뭐라 하지 마십시오 다 알아서 예, 차가 안 오는 시골길 아주 좋습니다 오, 성공! 선물 골라야 돼요, 여기 그래야 올라갈까? 말까? 한 곳이죠 아... 아, 저도 빼요? 아, 한 코치 성공해보자, 한 코치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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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루고 승, 승, 보고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 한 코치 말대로 이사님 앞에 앞이 점심을 두고 제일 눌러 앞에 확실해 아... 아... 그냥 갑니다 뭐 꿀바하더라고 실패! 하아 이쪽으로 쉬고 올라가면 한꼬치 한꼬치!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나갔나갔나갔나갔나갔나갔나 하치 있을 것 같은데? 그러게 조금만 하면 할 수 있겠다 천천히 천천히 이런데넘 오! 성공! 오! 성공! 성공! 흙길에다가 조금 미끄러운 흙이고 경사가 일단 세서요 이게 미션 구간인데요 38티 도전! 38티? 실패! 와! 38티! 실패! 이바이크! 이번엔 이바이크 옵니다 이바이크! 이바이크! 아주 가볍게 이바이크 실패! 이바이크 실패! 이바이크 실패하면 쪽팔립니다 성공! 와우! 아나 이바이크 이바이크 이틀 아무게